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미리 위기 상황이라고 구조신호를 보냅니다. 하지만 대부분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거나 단순한 피로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이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과 같은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나고 또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. 물론 그 어떤 치료법도 예방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겠죠. 그렇다면 평소 어떻게 관리해야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